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또 1인1 교회와 운동의 주역으로 또 사천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목이 써있듯이 바로 성경적 우리 랩런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적 랩런트 운동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랩런트 운동과 직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정에서 또 주위에서 랩런트를 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랩런트라는 후대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예원교회의 대표성이고 또 우리 예원교회의 존재성이 바로 랩런트 우리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랩런트를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 시대적인 미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금운동이 지속되지 못했고 언약의 바톤 주자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랩런트 사역을 22년 하다가 9년 전부터 대교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랩런트라는 이 두 단어가 가슴에 있고요 또 이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대교구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2011년 12월 11일 날 대교구로 발령이 나면서 사실 랩런트 사역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화점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랩런트를 통해서 그동안 가정과 부모를 바라봤다면 이제 대교구 사역을 하면서 부모와 가정을 통해서 또 랩런트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가문이나 가정의 또 부모라는 매기체를 통해서 후대를 보면서 더 깊이 이 후대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후대를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해서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이 랩런트 운동에 언약적인 한이 회복되어져서 성경적인 후대 양육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또 그냥 직분과 사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나눠드린 올려드린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먼저 서론 부분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현장 가운데 실적으로 우리 후대 현장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후대 현장은 지금 유린당하고 갈등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문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 후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여러분 이 가문이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개인에게 찾아온 문제는 빙산이 떠오르는 일각처럼 드러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분의 9에 감추어져 있는 소위 가문을 보면 나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우리 그 3, 4다로 거슬러 올라간 우리의 손조들이 먹은 음식이 사실 우리 후대들의 체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의학적 과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릴 때 찾아온 영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가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부분들이죠 반응성 애착성이라든지 정신질환 또 장애 또 폭력 자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나 삶의 규모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부모 세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가문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때 그 랩너트의 문제가 비로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가문뿐만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 후대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합숙 가서 방장을 하게 되면서 어느 아이를 만나게 됐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산만했고 우리 전체 팀의 분위기를 좀 와해시키는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마음으로 좀 밀어내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합숙 마지막 날 수료식을 앞두고 남는 시간에 그 아이만 사실 상담을 하지 못했고 사실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남는 시간이니까 상담 한번 해주자 해주자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그 아이의 얼굴에 보이지 않았던 얼굴에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가 그 아버지가 지독히 폭력 과정 속에서 이 아이를 유리병으로 그은 그런 상처였습니다 이 아이가 산만했던 거는요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싶었고 관심을 받고 싶었던 그 아이만의 문부림이었죠 저는 사실은 전체 분위기를 자꾸 포롱 분위기를 와해를 시키니까 사실은 미운 손가락이었거든요 어찌 됐건 그 아이가 다리도 보여주는데 그 다리도 역시 유리병으로 그은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가 끄덕하면 이 아이를 때리고 폭력하고 유리병으로 그은 뿐만 아니라 이런 북박이 장롱에 가두기도 하고 박스테이블로 이불 봉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제가 좀 품고 다가갔어야 될 아이였는데 제가 드러난 부분만 보고 사실은 이 아이를 보질 못했던 거죠 이거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랩너트 사역에 또 한을 갖게 된 그런 좀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드러났던 작은 상처 하나하나가 그 아이가 말하지 않지만 무언의 정보와 싸인이었구나라고 보게 되면서 굉장히 그 아이한테 미안했었죠 그리고 합숙 이후로도 좀 지적적인 그런 만남을 좀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말세의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반천륜적으로 반인륜적인 폐륜 범죄의 공화국이 우리 한국이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지식을 심어주는 현명한 악마를 키우고 있다 마귀를 키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된 엘리트들도 많이 있고 반면에 부모로부터 이런 폭력 가정에 노출된 랩너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자체는 분명하게 불통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 사이가 또 유발적인 판단과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대화가 중단되어져 있고요 대가족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대사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반대로 자녀가 우상이 돼버린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광적인 교육열이 부르는 폐륜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녀가 우상이다 보니까 모든 신앙의 기점도 사실은 자녀 잘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다 보니까 이 자녀가 숨이 막힌 겁니다 어느 시대가 되면 우리 어머니를 숨지게 했던 그 폐륜적인 존속살인이 그때 전교 1등 아이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김밥 먹는다고 아버지 살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밥 자체는 뭐 매개체겠죠 화근이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기본적인 거는 그만큼 아이가 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키워놨을지 모르지만 인품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적인 이런 인격이나 신앙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명한 악마를 마귀를 키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흑암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흑암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충문화 게임 문화 성문화 굉장히 아이들이 육신적인 성장은 빠르고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합니다 유행 따라가고 굉장히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굉장히 유약하고 의지박약한 형태로 방송이나 연합음악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런 흑암 문화 속으로 게임 문화 성문화 음란문화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랩노드 사육하면서 절절히 느꼈던 거 교회에서 간신히 한 시간 예배드리고 30분 주중에 잘하면 그냥 달아빵도 받는 아이들이 특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안 맞고요 교회에서 간신히 흰색까지는 아니지만 회색돼서 내보내면 세상 가서 학교와 세상 집에서 그냥 검정성 돼서 옵니다 검정색 흰색 될 시간표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세상 문화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 지금 시대 자체가 주일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결혼 태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니어까지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있지 않습니까? 주일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유럽과 미국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후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자리를 채우고 헌금할 수 있는 장려층들은 많을지 몰라도 불과 우리가 10년 후만 내다보더라도 앞으로 이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의 바토를 전달하지 못했고 계속 회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했고 또 사실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백악관을 아무런 미련을 두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거 고향인 조지아지로 돌아가서 시골 교회를 다시 섬기면서 교사를 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로 또 교회 청소도 하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가 주일 학교에서 어떻게 티칭을 할까 그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어떻게 청소하지? 이거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교인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원교회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벤치마킹으로 오고 있고요 우리 예원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후대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표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모델적인 교사고 모델적인 부모고 모델적인 중직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정말 예원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 양육의 모델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 랩런트 운동이 무엇이냐 조금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랩런트라는 이 단어 자체는 2사의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천으로 치면은 짜투리 천이거든요 남은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턱이 남은 밑동을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현장에 랩런트 사회가 갔을 때 사실 어느 가게에 랩런트가 딱 써있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대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천 짝투리 천을 파는 가게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려나간 밑동에 불과하고 그냥 짝투리 찌꺼기 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랩런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남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약의 보금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특히 미리 이 이사야 시대는 포로 시대였거든요 포로가 됐다는 것은 철저히 불신앙의 시대고 불신종의 시대고 재앙 만난 시대고 암흑 시대였습니다 왕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나라의 모든 엘리트들 장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 만난 시대 속에 하나님이 랩런트 언약을 주셨거든요 남은 자 사상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린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된 시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랩런트 암흑과 흑암과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남겨놨다 그럼 우리가 WRC가 하고 출연해 간다고 해서 다 랩런트니 아니죠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랩런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랩런트를 얘기할 때 여러분 거룩한 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 이 씨는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대가 랩런트가 아니고요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민들레 홀씨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생명의 확산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른이 우리는 랩런트가 아니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미래를 위해 남겨둘 자라는 의미로 사실은 어떤 후대 개념으로 랩런트를 말하고 있지만 생명의 언약적인 한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어덜트 랩런트이십니다 자 2사 6장 13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 잘려나간 그 나무에 밤나무 상수 나무에 그 밑동과 그 생명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이 무너져도 언약 가진 남문자 그리토의 생명 가진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지속적인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마다 이 후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투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후대를 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당 헌당을 하고 사천 말씀 운동과 1인의 교회 운동을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근본은 후대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시대마다 성경에서 참 주욕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2, 3, 7 나라를 살려나가 우리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귀한 주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이 랩런트 운동을 뭐로 비유하고 있으면요?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수천 번은 그린 것 같습니다 이 랩런트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그렸던 것이 바로 이 그루토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눈 감고도 사실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순이 나오겠죠 이 세순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뻗어나간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 나이테를 표현을 해보고요 자 랩런트 자 이사야 6장 13절 언약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랩런트 운동을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 와서 나무를 봅니다 그쵸 보금운동 사실적인 핍박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나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뿌리가 바로 생명이죠 생명 뿌리가 곧 생명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뿌리는 예수 크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토기는 남아있다 보통 일반적인 나무들은 배임을 당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의 특징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토기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루토기는요 이 그루토기 자체는 남은 자 그쵸 그루토기는 남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순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순이지 않습니까? 남을 자 자 이 세순이 이 남는 자를 통해서요 자 남는 자를 통해서 이 세순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이루고 결국은 숲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길 자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제를 렘넌트 운동은요 우리 단체에서 만든 그런 차원이 아니라 2사의 6장 13절을 근거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렘넌트 너무도 잘 아시죠? 이것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일곱 렘넌트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물론 렘넌트로서 한 시대의 보급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중심으로 보급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제 생산이죠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후대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총리에서 실질적인 세계보급마의 주역으로 쓰임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곳곳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정말 그냥 쌀장사였잖아요 쌀장사 그러나 그가 살았던 모든 어린 시절에 붙잡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세계 서미스로 세우시고 전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서미스로 세계보급마의 주역으로 현장 보급마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 우리가 쉐마 들으라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그야말로 버려진 자잖아요 버려진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출입국의 역사에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보았던 거 있었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쉐마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그대로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처럼 제 생산의 응답을 누렸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사무엘은요 부모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의 언약계의 옆에서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미 출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의 주욕으로 삼으시고 나중에는 믿음의 후대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 어떻게 되냐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뒀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외로운 목동이었지만 나중에는 목동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시는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농부였죠 농부 그런데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많은 후대의 생도들을 키우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고 많은 응답을 해나가십니다 생도를 키우는 정말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인 받게 하셨고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사야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그 시대 속에 하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후대 랩런트 언행을 주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대적인 위기 속에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베드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정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오히려 미션을 주십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8장 4절도 그렇고요 19장 8절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바로 해당 운동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을 파고들었고요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세계의 보금화의 정말 그 현장 변화의 주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보금의 비밀을 소유한 후대가 일어나는 것 정말 이건 놀라운 응답이죠 지금 이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정말 모든 우리 후대들 청년, 성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때에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보금의 비밀을 회복할 때마다 그 보금을 회복하면 후대가 일어나고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타종교들 타종교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미 후대의 전략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진짜 교회가 이거 놓치고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또 공산주의나 여러분 2단, 사이비 3단체들 보세요 천주교는요 전 세계 어린이를 태어날 때 7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기면 세계를 천주교화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른 나뭇가지 쉬야 그러면 부러져버리지만 연약한 아주 여린 나뭇가지는요 조금만 힘을 줘도 부드럽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18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총교의 자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안 돼 왜? 사상화 시켜버리거든요 어린 시절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후대의 통일교 탐업뿐만 아니라 대웅전의 여러분 동자승 체험 같은 거 보세요 불교의 템포스테이를 보십시오 천주교의 교육을 통한 후대 전략 또 안산원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보세요 가급한 유학의 영유학의 부모들 공략해서 후대들 다 봐주고 있거든요 3단체들 다 인지 전략 쓰고 있습니다 학비 다 대주고요 결국 그들이 졸업해서 그 단체의 그 조직 속으로 돌아와서 그 브랜드를 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후대를 세워야 되냐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거는요 후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후대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교육이 무너진다 이 시대에 왜 이모의 꼴이 됐냐 왜 후대가 이 모양이냐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교육자들의 자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인데 그것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사는 비밀이 바로 이 후대를 세우는 비밀입니다 문화를 실제로 우리가 정복을 하고요 실제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의 결과를 이루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언약적인 한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사실은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언약적인 한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목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광야 타조가 알을 나면 알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버리잖아요 내 백성이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대요 젖목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어린아이들도 떡을 구하는데 그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죠 후대가 유리당하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 정확한 언약의 떡을 떼어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냐 후대에게 반드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예레미야 시절도 그렇죠 죄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레미야가 지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오열과 언약적인 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원의 렘노트 문화센터 우리 비전센터 우리 렘노트 문화센터 우리 본당헌당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후대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원의 본당이 이 시대에 정말 해당으로 이 시대에 사실적인 해당 운동의 센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일단 여러분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전 세계 곳곳에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당이 언제 만들어진 거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포로의 땅에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예배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을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다 보니까 흩었던 유대인들이 예배하려고 모이고 거기서 함께 소통도 하고 교제하게 나누면서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쳐서 이렇게 망한 거니까 우리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약을 정리하고 암성하고 벗겨 쓰고 후대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현장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은 단순히 예배 장소를 넘어서 교육하는 장소고 그들만의 소통하는 장소고 교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해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 사도 바울이 이거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암성하는 그 갈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측령해 보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해당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고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불신 현장 속에 캠프하러 들어가면서 거기서 후대를 찾아 세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디도와 같은 정말 속사도와 같은 교부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운동이 무엇이냐 바울이 행답받던 해당 운동은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예배된 제자를 찾고 찾은 제자들과 함께 불신자 살리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후대를 참 전도자를 참 성공자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원의 본당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RUTC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RUTC 운동 그때 예배드리고 나오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RUTC 얘기하셨는데 이 RUTC가 무엇입니까? 렘너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언약 가진 우리 복음 가진 렘너트들이 유니티 함께 연합해서 훈련 받습니다 무슨 훈련?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는 훈련을 시키는 센터 그 현장이 바로 RUTC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제 1, 2, 3, 4, 5 RUTC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 2, 3, 4, 5가 뭐냐 모으는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파송하는 운동 파송하고 치유하는 운동이 제3 제4는요 이제 살리는 운동 제5는 지속의 발판 운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먼저 후대지기로 부른받은 여러분들의 복음 각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다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첫 번, 네 번째로 먼저 여러분 후대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렘너트의 기도 배경들이거든요 후대지기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각인 훈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자 개인 미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후대 앞에 여러분들이 본도 보여야죠 후대를 위해서 물질 헌신으로 막 눈물 뿌리고 헌신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거는 1순위고요 0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0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역시 나도 한 영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자체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당의성, 의무감, 직분 때문에 강박관념 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오늘도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며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사도행전 1장의 언약 속에 1386을 붙잡고 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으로 결론 내리고 그것을 전달하면 내가 한으로 전달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을 한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의 문제구나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구나 사단막에게 잡힌 운명의 문제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구나 이 그리스도가 오직 남자의 후손 안 된다 오직 여자의 후손 천혜께서 잉태되어야 되고 죄가 없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영생 문제 해결로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화되고 이론화된 걸 전달하며 상대방도 그렇게 봤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결론을 내리면 이 언약이 이 한으로 반드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언약 붙잡고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장 1, 3, 8 이게 바로 해당 운동의 내용입니다 이거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를 위해서 예배전 하나 앞에 강단과 소통하시고 랩런트 앞에 정말 강단을 통해 응답받는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누구에게 나누기에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종교 집단에서는요 우리보다 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상이 틀리고 내용이 틀려서 그렇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108백 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해교도들 어딜 가든지 기도할 준비로 다 뭘 깔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말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의 후대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 후대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 많은 사람 필요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언약까지 그 한 사람이면 그 가문과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내용과 방향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곳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3호늘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대 사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자녀들의 뜻대로 부모들이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습니다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걸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이거는요 우리 자녀 후대 인생의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씨뿌림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어커스틴 탕자를 보십시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수히 많은 정말 그 기도를 통해 후대가 돌아오는 응답들을 많이 봤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적인 청제기관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10편 126편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정말 랩놈티의 덕을 보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양육했던 우리 랩놈티들이 정말 불과 10년이 넘어가면서 대학과 청년부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가문현장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랩놈트와 함께 동등한 경력자로 쓰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쓸어주는 그런 자리에 쓰는 걸 보면서 정말 랩놈트 사역이 너무도 값지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물을 남겨주고 또 뭔가 좋은 거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참 좋은 투자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사람을 키우는 것만큼 가장 값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청지기관을 갖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후대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후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볼까요? 여러분 후대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자식 내 거 내가 가르치는 대상 이전에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함께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면 그 당시 거룩의 대명사였던 바리사인 서기관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렇게 거룩했던 이렇게 말씀에 다식했던 이 사람들처럼 돼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 바로 후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을 볼 때 후대를 볼 때 한 영혼으로 한 지체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재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아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반쪽으로 취급하지 않죠 어린 후대라 하더라도 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독립되는 인격체로 보시면서 예수님의 영적 사고를 우리가 전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사의 신앙의 위인들 아이들 다 얘기했습니다 폴리갑이 아홉 살 때 또 요나단 에드워드가 일곱 살 때 정말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들이 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단순성 순수성 편견 없고 또 오직 부모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듣는 거 자고 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단무지 단순하게 무조건 지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들 영적인 겸손이 우리의 영적 자세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후대 사육을 하면서 가장 우리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예비드리고 전도하고 포럼하고 똑바로 잘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 후대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부모가 믿고 있는가 정말 내 부모는 불신함과 싸우는 영적 싸움 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는 문제 앞에 증명했을 때 정말 기도로 풀어가고 있는가 실적으로 각인을 바꾸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각인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 불나했을 때 갓난에게 내버려두고 김일성 초상화 들고 튀어나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각인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 또한 25년 동안 저를 끌어주셨던 영적인 멘토 전도사님이 계셔서 목자의 길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 후대들이 거치지 않아도 돼 굳이 밟고 가지 않아도 돼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갈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영혼에 개입되어져서 영적인 백지장에 글을 써주는 첫 그림,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그 밑작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 하나 내 인생도 출술일 수 없었던 우리가 감히 우리 후대의 인생에 개입되어져서 그 인생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대를 통해서 또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그 많은 로열티들이 다 우리의 목격이고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랩런트의 영적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각양각색의 가정 배경들 통해서 그 상처를 보시고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와 랩런트들의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 비전을 갖고 우리를 절대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후대를 미래 비전을 갖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구조로 많이 남죠 어느 순간부터 불신 가정에서 결국은 중직자 가정 랩런트들만 남게 되는 거죠 다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중직자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부모 손에 이끌려서 왔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면서 아이들이 세상 학문 세상 디즈니드로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울타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2, 3, 7 20억 후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해당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품어주시고 찾아가주시고 격리해 주시고 뛰어다니고 떠나는 아이 있으면요 조금 풀러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격리해 주고 머리만 쓰다듬아 줘도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랩런트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향력 여러분 조셉 알드리치 목사가요 생활 전도라는 책에 보면요 그리스도에는 좋은 소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후대들 앞에 좋은 소식으로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후대 앞에 가서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와서 내 이웃을 얘기하고 내 후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먼저 이것이 기도 전도죠 먼저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먼저 우리가 후대 앞에 가서 하나님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킨슨의 법칙 아시죠? 파킨슨의 법칙 잘하면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법칙이 늘 생각이 납니다 만약 당신에게 편지 쓸 시간이 10분 있다면 그것을 10분 안에 마칠 것이고 만약 내 시간이 있다면 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꼭 시간이 많아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참 특이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것을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늘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후대 사여 꼭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그 조건속에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랩런트 양류이 무엇이냐 성경적 랩런트 양류 우리 다섯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내 상식과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요 어떤 게 담겨있냐 마가복음 13장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 환경 조성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요 의식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것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환경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구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무리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영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먼저 부모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우리 후대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성경적인 양육의 미션을 보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스스로 예배에 올 수 없죠 부모가 움직이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영적인 노선은요 항상 예배 예배 아 예배는 코로나 시대니까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선택이구나 이거 심어지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인생 성공이 예배 성공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다 정말 너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예배자로 서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후대 양육의 슬로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후대들이 가는 인생길에 미래를 대비하고 예배 백신을 놓는 것입니다 가정예배가 사실 잘 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 포럼이 되어지고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만약에 아무도 되지 않는다면 먼저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요 철저히 포로였습니다 포로 포로였지만 포로의 삶을 살지 않고요 썸이자 삶을 살았습니다 왜? 어릴 때 이미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위기가 왔을 때 핏을 발하는 거거든요 뜻을 정하여 이거는 일심의 믿음이죠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풀목불로 들어가는 지속의 이 전심의 믿음이 있었고요 다니는 어떻습니까?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찢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택하지 않습니까? 지속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심전심 지속의 믿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된 것은 반드시 재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뿌리 내리는 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이거 하거든요 유리병 속의 사과 이야기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과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작을 때 가능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비우거든요 어릴 때 스펄전 목사님 할아버지가 늘 스펄전 너가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내가 몇 센트씩 용돈을 줄게 어린 나이에 그 용돈 받고 싶어서 말씀 암송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 책상에 이 유리병 속에 사과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정원에 나가보니까 온통 사과나무에 유리병이 다 씌워져 있습니다 작을 때 작을 때 유리병을 씌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작을 때 가능하죠 커서는 불가능합니다 유리병을 씌우면 여기수록 햇빛도 투과되어지고 그리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가지는 연결되어 있으니 영양분은 공급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 부모의 역할이요 이 유리병의 역할입니다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병충해로부터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지속으로 그리스도께 말씀의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후대직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정말 삶도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 경제도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 학업의 전문성 이제는 여러분 영성에 바탕으로 전문성이고요 이제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4차 들어가는 직업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더 잘하는데요 기계가 더 잘하잖아요 AI 인공지능이 더 잘하잖아요 이제는 명문대 수준이 아닙니다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AI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최고의 전문성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과 전문성을 잡아줘야 되고 후대에게 정말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 사상을 자꾸 심어주어서 모의기를 피하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시대 속에 정확한 원약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 랩런트 양육에 있어서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걸 또 물어보면 집중입니다 제가 후대 사역하면서 정말 ADHD에 걸리는 아이들 많이 있었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중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 영적 서밋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치유되어집니다 영적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답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합숙하고 같이 위대의 축복 속에 함께 있는 거 저는 이거를 랩런트 시작할 때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준주일에 아이들 와서 재우고 같이 먹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같이 주의배드리고 이런 위대의 원립 속에 아이들이 굉장히 치유가 되어지고 또 숨겨진 영적 문제가 많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상담해 주면서 많이 해보게 됐었습니다 마가다라빵에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 썼을 때 집중을 회복하니 모든 무능이 떠나가고 질병도 가난도 떠나가고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랩런트 양육의 키는요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누리고 또 이러한 비밀을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성경적 양육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랩런트 운동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자 랩런트 운동에 반드시 우리가 누릴 응답과 결론이 있습니다 자 이 응답과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 후대를 3서밋으로 그렇죠? 3서밋으로 영적 기능 문화죠 영적 기능 문화로 그러면서 3기업 사회적 문화적 복지기업이죠 그러면서 성교기업으로 그리고 3단체를 능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3제자로 정말 교회 살리는 비밀결세대로 후대 살리는 랩런트 성교사로 홀리메이슨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 3단체가 가져올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세계보금화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언약교육 여러분 바라보게 하면 안됩니다 결국은 언약교육의 키는요 내가 아니라 크리스도 바라보도록 정말 미래 비전 같고 크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요거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대부였던 페스탈로치 아시죠? 페스탈로치의 동상이 세워졌을 때 그 동상이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으면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는 제자 이렇게 페스탈로치를 그 제자가 이렇게 바라보는 밑에서 바라보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 제자인데 사람들이 절친들이 그랬어 아 이거는 페스탈로치의 사상과 맞지 않아 그래서 다시 막 스승 너머의 먼 곳을 바라보는 제자로 스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여러분 우리를 따르는 제자 아닙니다 오직 크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대를 세워서 나를 통해서 도구 삼아서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이, 삼십을 바라보고 먼 미래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는 겁니다 성인식 때 유대인들 12살, 12살 되면 달란트 발결하고 통장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때 그 돈을 밑자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다 이 밑자금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식으로 달란트 발견하고 그 달란트 발견하고 사명식 오직 유일성의 비밀수로 들어가서 이제 흐름을 알고 현장으로 파송하는 파송식까지 여러분 후대들에게 올바른 목표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가문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의 근원, 아브라함 사상이잖아요 나 때문에 단면적이 살고 나 때문에 2, 3, 7 나라 살린다 왜? 내 안에는 그리스의 언약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단순히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 그런 생계형 인생이 아니라 정말 후대 언약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시 늘었던 영적 서밋 영적 힘을 갖는 거죠 기능 서밋, 학문의 힘을 갖고 문화 서밋으로 이제 한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작품의 힘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제가 랩노드 사역 정확히 22년 하면서 붙잡았던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아이든 토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학습화되고 이론화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론신앙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인으로 내가 실제로 응답받은 증인으로 쓰게 되어지면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후대들이 이 언약을 한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축소판은 자녀라는 것 절대 이 아이의 문제, 이 아이의 영적 상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곱하기 77배입니다 이미 부모 세대에 찾아온 그 조상 세대에 찾아왔던 부분이 그대로 이 아이에게 드러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육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모습은 바로 나의 영적 상태다 우리 가문의 축소판이다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99%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하늘을 갖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거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 훈육권, 축복권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건 대교구 사육하면서도 늘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권 여러분 사용하세요 진짜 사용하십시오 지금 시대는요 기준이 무너져버린 시대입니다 전에는 말도 안 됐던 게 지금은 말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신제식이 올라오고요 지식의 홍보 속에요 계속해서 가치관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 삼아주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가를 수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 무너집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옳고 그런 거 잘못된 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모로서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권리와 특권이 있고요 목회자와 부모의 공통점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피그만리온 효과처럼요 내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만큼 기대를 갖고 밀어주는 만큼 세상도 그거 교육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미래 비전을 갖고 세울 때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권능을 힘입어서 또 그렇게 세임을 받는 후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나눈 이 시대의 정말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이 여러분 그냥 노트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나의 현장에서부터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져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실적인 사천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로 보시면은 언약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렘넌트 운동을 이해하는 후대지기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참된 헌신이지 않습니까 또 성경적 양육을 통해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과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바로 해당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삶 서미스로 또 삶 기업으로 삶 제자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렘넌트 운동이라는 기한 언약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적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해서 기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이 후대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세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믿음의 후대지기로 어덜트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오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혼신이 바로 우리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이름을 깨닫고 우리의 성경적인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학교가 바로 알류티시오 해당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기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이세의 렘넌트 여덟 번째 렘넌트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3서미스로 3기업의 응답 속에 3제자의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일일 교회와 운동과 나가 사천말씀 운동이 우리의 후대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